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현이 종료가 왕쇼한 곳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보통 슬로우웨션을 잘 먹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을 정체로 드리블을 쓰는데 아주 잘 먹고 얘네가 순간적으로 기획절이 딱 나올 때 잘 먹거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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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을 바닥까지 내려서 호핑하면 떨어질 때 입지를 와요. 이 정도면 먹을만한 사이즈가 조금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손맛 좋네요. 동해 우럭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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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